젊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 그대로 취업으로 연계되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전문 직업인 교육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루어져 더 많은 인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대전과학기술대학교만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1940년 대전 간호원 양성소로 개교한 이래 눈부신 발전과 참실한 변화로 가능성의 폭을 넓혀온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카리형의 아름답고 감미로운 멜로디처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인성을 갖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부터 연구 및 교육 인프라까지 각 분야에서 매년 눈부신 성과들을 이뤄내고 수많은 기업과의 산업협력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취업, 기업의 경쟁력까지 함께 키우는 취업특성화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복권 최고의 특성화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만의 준비된 취업시스템과 전문인재 양성의 교육은 새로운 직업 트렌드를 선도해갑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창의적 교육과 만나 강의실은 곧 산업현장으로 이어지고 대학과 기업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학생의 경쟁력, 취업의 자신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특화된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실습, 취업에 이르기까지 현장밀착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현장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 특성화 프로그램인 해천품성 프로젝트를 통해 바른 사고, 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성과 품성이 바른 사람을 키우며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현장실습 학기제를 실시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00여개 기업과의 산업협력 체결 맞춤형 전공직무교육을 비롯한 취업역량강화캠프와 취업진로상담 클리닉 등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국 상위권의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새로운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산업체 발굴, 글로벌 어학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베스트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 진로설계와 진로상담, 경력개발과 실전취업 등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만의 특화된 학생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의 활기찬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내일의 리더로 우뚝 살 수 있도록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학생의 꿈을 위해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캠퍼스 생활이 더욱 스마트해지는 스마트 캠퍼스와 종합학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중앙도서관 최신의 호텔형 기숙사 홍은학사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연마를 위한 창대체육관 80여 종의 다양한 장학금 등 최상의 교육환경은 여러분의 꿈을 지원합니다 80여 년의 도전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미래의 100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본이 강한 인재를 키웁니다 각자의 꿈은 다르지만 우리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된 오늘 새로운 경험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젊음의 잠재력과 함께 내일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gar distorsion 장사의 방식 ikut 장사의 방식 한글자막 by 한효정